영등포구가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아 남한의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인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영등포구 주민과 관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노하우와 에너지 절감 노하우, 공기정화식물 키우기, 코로나19 예방 노하우 등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활동을 인증하면 됩니다. 영등포구청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진과 영상, 링크 등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. 7월 10일 페이스북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영등포 사랑상품권 등 경품도 주어집니다.